아 망했다 이거 슬라이드 한번더 쭈빼기 아 아 아유 성질 이 찝찝한 기분 깔끔하게 시청자를 때리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떤 또 불쌍맨이 또 저한테 털릴 기대가 되는구만 봐주지 않습니다 클럽 레귤러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죽었어 죽었습니다 이제 아 박성민 4번 타자 와 로아 로아 틸슨이다 아 망했다 틸슨으로 2점 이내로만 제가 충분히 막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왤플라이 3번 트라이 트라이 우와 개빠르네 뭐야 어 충분히 됐으 묶었으 좋아 어 이거 카드 각인데 이거 박성민 아 아 잘못 걸렸다 아 이 카드 안좋은데 불안불안해요 어 해보자 한번 어 참어 승부 승부 승부다 이거 승부다 뭐야 뭐야 아 아 아 방금은 아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 진짜 됐다 오케이 좋았어 큰그림 좋았다 자 초구 빠지고 어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무슨 뜻이야 잠깐만 어 어 초구만 그냥 하고 나머지는 2인거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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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을 일단 많이 꺼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공을 많이 꺼냈어요 지금 일단 우차 아 뭐야 하지만 1,2번 타자는 원래 그런 타자입니다 3,4,5번 타자들이 해줄겁니다 자 3,4,5번이 왜 3,4,5번인지 봤죠 방망이가 휘두르니까 멀리 공이 나가죠 이것부터가 3,4,5번이 클라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클라스가 다른 클라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최용우는 또 기아팬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용우는 아마 깔끔하게 잡힐겁니다 보세요 네 깔끔하게 고추의 기아 타이거즈의 우리 훌륭한 또 그런 중심투자 아니겠습니까 최용우 굿 나가서 병살로 죽어집니다 자 나가서 병살로 죽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렇지 나가서 병살로 죽습니다 병살로 우리 기아 타이거즈 레전드가 병살로 죽어줍니다 그렇지 이런거 좋습니다 이런거 좋아요 제가 말했죠 우리편 최용우 우리편 빨간 심장의 사나이 난 말입니다 푸른 심장의 사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붉은 심장의 사나이 난 말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승부구다 승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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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간다 간다 레전드 죽어 그렇지 이것이 레전드다 좋아요 그렇지 창조 3자 범패 창조 3자범패 창조 3자범패 A 좋습니다 아주 좋았죠 김태 핫 클로드 비트가 지금 무서워서 팔이 나왔죠 여기서 끝냅니다 팡 이것이 4번 타자 클라스 희생 손다네 바꾼 사람이 있나 이 정범 이 정범 이 정범 한 카 이 정범 이 정범 좋아 가자 이것이 클린업 트리오 파악 우와 이누타 깔끔하다 깔끔해 분더더기가 없다 아주 그렇지 분더더기가 없는 깔끔했다 아주 이제는 볼 빼겠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살면 더 좋았는데 여기서 안전브레드로 1점 더 먹고 시작합니다 안전브레드로 1점을 더 먹고 갑니다 아 아쉽네 아쉬워 으아아아아 아씨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끝났어요 갑자기 본실력 나오지만 안타로 1점 더 먹었어요 좋습니다 투스 흔들립니다 제가 이래서 FA를 했던거에요 그렇게 어? 11만원을 쓰고 내가 FA를 썼던 이유가 다 이런 타자를 뽑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아 좋아 됐스 흔들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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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흔들려요 지금 좋아요 버난다까지 성공 으악 어오하오! 아슈! 하지만 자 양현종이다 선풀 보수을 치긴다는 그 양현종이고요 어?!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, 이게, 이게 아니죠? 이게 아닌데, 잠깐만 기본적으로 좌투수가 좌타자한테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7템은 쳐봐라 한번 7템은 쳐봐라 아 이거 안되는데 주자가 쌓이면 안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케이 됐다 됐어 어 뭐야 레슨을 받고 아 우타자로 우투수 커먼 우타자면 우투수 커먼 승부 어 뭐야 아 망했다 이거 슬라이드 한번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나도 있어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아직 기회 있습니다 기회 있어 기회 있어 자 일단 최용호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에요 가자 그렇지 우리 편 자 이제부터 하면 돼 하필 또 클린업 트리오에요 클린업 트리오 임창용 임창용 스택 진짜 개좋네 진짜 또 싸이담이 좀 약하지만 자신 있는거지 지금 정면승구로 정면승구 자신 있다는거지 우차 그치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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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아 거르네 또 이거 아 기만성 거르네 아 진짜 아 아 기만성 걸러버리네 기회받아 아 치사하게 하네 진짜 뭐하냐 뭐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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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는 아 말이 안되잖아 이거는 야 이렇게 험하게 진다고 뭐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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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고